100년이 됐다. 100년이 됐다. 너무 예뻐. 날개를 폈죠. 저런 소나면 나 처음 봐요. 별집을 얄쌍하게도 파네. 나무한테 쓰레기 주고 계세요. 맞죠. 저기에 배롱나무가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해마다 저렇게 감싸줘야 돼요. 나왔어. 나왔어. 기다려서 오면 같이 할까 하다가 이게 해가 지면 금방 재미가 있어요. 전원일기에 개똥은 마르다. 저희 가끔 만나거든요. 가끔 만나는데 오늘 일 없니? 그래서 특별한 일 없어서 전원 생활도 가끔 와서 배우고 돕고 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를 좀 도와줄까? 그래서? 나 겨울에 일하기 싫은데. 싫은데. 아무것도 안 붙고 바로 웃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저기 사실 자주 만나니까 잘 지냈어? 네. 진짜 모르는 게 없는 친구라서 이러면서 전원 생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진짜 많이 알고 있어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요. 주구멍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만해라 이제 떨어진다.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진짜 사실 예쁜 우리 친구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비벼줘. 그러면 손바닥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얘가 조금 납작해지거든. 그러면 그치? 진짜 어머. 오 손이 열나는데? 그치? 오 이 손 봐봐. 혈액순환이 그치 빨개지지? 우와. 일을 하면서도 건강과 연관된 일을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모발도 풍성하고 풍성하고. 너도 그 정도면 많은 거잖아. 건강한 거 아니야? 나? 난 여기 드문드문 덮었어. 덮었어? 너 오면 맛있는 거 해주려고 준비해놨으니까 이것만 감고. 진짜? 맞아. 들어가자. 일단 맞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